아 어렸을 때는 이제 달려본 기억이 없는데 살짝 희미하게 있어요. 꿈에서는 그냥 저는 다리가 있어요. 그냥 산도 타고 뭘 자꾸 찾으러 당겨요. 도망도 당기고. 근데 되게 빨리 안 뛰어지더라고요. 마음은 뛰고 있는데 몸은 느린다고 했잖아요. 스완매를 처음 탔을 때는 어렸을 때 달렸던 기억이랑 얼굴에 맞는 바람이 너무 기분이 똑같아서 너무 좋아서 계속 그 매력에 빠지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. 일단 달리는 것 자체가 땀이 났다가 땀이 씻고 달리면서 빙판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.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한 삶이죠. 회복이